제 이름은 장지윤이고요. 해빙대 군악단에 22년 동안 현역 군인으로 일했는데 음악가로서 이 일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36년 전에 식구랑 이민 왔는데 그때부터 음악을 시작했습니다. 제가 부르는 악기는 클라리넷이고요. 한 5, 6년 전부터 베이스 클라리넷, 알토 클라리넷 그렇게 낮은 음 나는 클라리넷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의 일하는 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에서 음악을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행되는 역사 안에 사는 것이 참 즐겁고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대통령 취임식은 지금 이번에 여섯 번째로 할 텐데 아주 춥습니다. 그렇지만 또 의미가 있고 우리 역사의 한 장소를 찾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미국에 와서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게 너무 참 의미가 있습니다. 4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 하실 때 그 앞에 몰 보면서 한 몇 백만 명인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꽉 차 있는 걸 보고 참 놀라고 그래도 처음에 흑인 대통령이니까 그런 많은 서포터가 있구나 보고서 참 좋았습니다. 몰인밴드가 1801년부터 취임식을 했는데 이번에도 하는 것이 항상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대통령을 어느 분이 되든지 서포트를 주는 것을 항상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참 기쁜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.